부산진구에 위치한 동양중학교에서 26일 역도팀 창단식이 열렸습니다. 최형섭 감독과 1학년 5명, 2학년 2명으로 모두 7명의 선수로 구성된 동양중 역도팀은 학교의 첫 엘리트 운동부로서 결의를 다졌습니다. 운동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는데 제가 6년 전에 역도부 지도했던 내용을 토대로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 이름이 날릴 수 있는 동양중학교 역도부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한편 부산 지역에는 7개의 중학교 역도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5월 28일 개최될 전국소년체전에서는 7개 팀 중 1위팀이 부산을 대표해 출전하게 됩니다.